야 오늘 개학이라고? 첫 잼미니꺼드라? 내가 지금 아직 8시 안됐을거야 아직 학교 가기 전에 무조건 봐야돼 이거는 일단은 학교 가자마자 씨발야 맞짱탈새끼 나와 하는거야 그래가지고 만약 나온다 나오면 미안해라고 해 근데 안나온다 그럼 니가 일장 먹는거야 알겠지? 그리고 일단 말을 좀 많이 걸어 말을 존나게 걸어 어차피 얻어 걸려 한명은 근데 걸을 새끼는 걸러야돼 아무리 학생이라도 뭔 소린지 알겠지? 여튼간 학교생활 처 잘 해보길 바랄게 화이팅